가스압이 다 너무나자 어 잠깐만 삼식 왜이렇게 좋아 이거 왜이렇게 좋아 이거 아 미친 아 미친 아 삼식이 있네 이것도 상급 옥철수이네 아 이것도 머리하는데 맞은 기분인데 이거 아 어떡한다 일단은 그냥 이거는 이건 강화해 뭐야 더 할 수 있어? 삼식 칼집으로 되는데 아 아 뭐야 미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미쳤네 이거 아이템 쓸 필요가 없었네 이게 그거였네 어 근데 상급 옥철이 없어 지금 문제는 괜히 썼다 반전인데 얘들아 왜그래 어 왜이렇게 싸워 얘들아 순수 안받는다 어 적당히 해라 그래 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 어 이게 그거잖아 영직 왕호잖아 근데 이게 예리도가 더 높아 내구도는 좀 떨어져도 어 저걸 가야돼 내구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됐어 됐어 어 내구도는 뭐 솔직히 어차피 계속 템을 보급해 주니까 거의 상관없어 저정도 20정도는 상관없어 어 이거 뭐야 헌병단은 썩었습니다 다 쓰레기뿐입니다 언젠가 승진하면 헌병단을 바로잡자고 생각했지만 그때까지 잠자고 바라보는 것도 좀 그리고 말단이 지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게 공감하신다면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어 기두가 딱 저거네 박혀있네 생각이 어떻게 병안에 들어왔지 이거 누군가 또 저거네 변신하나보네 조사인 조사인 뭐 내지 방위건을 조사를 진행합니다 알겠어요 어 근데 영상 찍으니까 일단은 저는 안갈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더이상의 훈수 더이상의 훈수 안받습니다 더이상의 훈수 안받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자기야 난이도 3 해봐 그냥 뭐 3 한번 해봐 혼자서 성벽 도시방어전 간다 리바이 병장이 힘을 보여준다 오우야 처음부터 나오네 뭐야 죽었어? 어 살았구나 대형 기행종 무리를 투벌해라 어 잠깐만 느낌뼈가 두갠데? 일단은 여자 일단은 여자 내일도 여자 무조건 여자 여자부터 이런 전쟁이 참 좋아 싸우기가 오케이 들어왔네 아 B급이네 쟤보다는 쟤를 먼저 구하는 게 나으려나 아 충분히 같이 구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자 특히 누가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넋 셋 셋 난이의 넋 넋 오케 구해주고 자 템 좀 채웁니다 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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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있다는데? 아 저기 있네 그냥 하나 쓰자 어차피 이거 금방 차더라고 꺼 꺼 꺼 이거 이따가 없을 것 같다. 오케이 더블처리 SOS야 왜 죽어 어 잠깐만 야야야 니가 걸리면 안되지 너는 내 서포터인데 아 리바이브 영장이야 혹시 개쎄 이러면서 칼 한번 갈아보자 우와 아 칼을 던지면서 가는구나 아 아 누가 유튜브에 그러더라고 칼을 던질 수 있대 리바이브 영장은 아 이말이 그말이야 아 정의 아 진입 자 보기 조의 오우 야 이거 잡으면 어떡해 이거 잡으면 어떡해 이거 잡으면 어떡해 간다 어 체력 좀 채울까 자 어딨어 어 고급 아 여기 있구나 이런 꿀빠는 자식 이거 이거 안될 자식이야 이거 아 잠깐만 정확히 떨어져야 돼 저기 야 진짜 위치보소 아 이거 저절로 점프를 뛰어버려 무조건 저기 갈 수가 없어 됐다 저기서 이렇게 막 GTA처럼 이렇게 막 그게 안돼 살금살금 가면서 떨어지는게 안돼 여기까지 완전 꿀이여 개꿀이지 저거는 가자 가자 야 루 오우 결국 솔드 나 죽어버렸잖아 오우 그냥 바로 메인 간다 아 무시해 무시해 잠깐만 잠깐만 야 너 혼자서 하는게 개쫄린다 쫄리기는 완전 다르다 어 뒤질까 막 뒤질수도 있으니까 이게 각이 나오니까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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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부터 빨리 죽여야돼 오 오 으아아아아아 가나아아아 다 제거해 다 제거해 Tok ㅎㅎ 마 라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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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바이다 역시 진짜 리바이 미만 잡 다 잡이지 뭐 리바이 빼고 아직은 좋은거 안주네요 7% 단서가 느레가 있습니다 루트 근데 토벌시간은 사실 점수 간단히 받는 잘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다 무시하고 메인만 깨면 돼 옆에서 친구들 SOS 요청보면 다수 깨대 막 먹방당해도 그냥 보스만 잡으면 돼 덕분에 환상의 식재료의 입수가 눈앞입니다 냄새마저 풍기는 느낌이 들어요 으쿠치미 다음이야말로 손에 넣을겁니다 한번만 더 협력해주시겠어요 물러리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은인 은인 아니 아니 이런 귀여운 사샤샤샤샤샤 피곤하시죠? 괜찮으세요? 에이 뭔소리야 너의 미션은 무조건 힘이다 한번만 더 힘을 빌려주실래요? 물러리제 어 전후 평가의 이상을 3회 획득한다 정말로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오른편 뭐야 뭐지? 월마리아가 돌파당한 것이 5년 전인가 아 아 아 아 아 그거네 상관도 죽고 동기들도 죽어서 지만 살았다 그거 아냐 어 아 아 아 아 아 제 어 아 아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 완료하면은 없어져버리네 캐릭터가 엘빈의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단합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음표가 뜨면 다 뭐 크리스타노 뭐 크리스타도 뭐 저런게 있고 사샤도 저런게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짧은 영상 짤막한 그냥 가벼운 대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내지 방위권을 조사를 진행합시다 와 야 근데 이게 60%라는 얘기는 제가 안해주네 이거 처음 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당황하겠는데 몇 프로를 해야 돼? 60%겠지?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거의 거인 습격 제가 하는 거 보고 사버렸다구요? 이제 심노잉각입니다 은근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플레이하는 거 보고 샀는데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잘하는 거라고 방송을 어 경화문님 보고 GT에 잤는데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죠 게임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근데 해도 재미가 없는 거고 아슬아슬하게 깨는 사람이 진짜 꿀잼이야 개못하면 근데 힘들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면 이런 장면 보고 여러분들이 어 저 사람 저거에 막 저렇게 막 진짜 집중해서 막 깨내 저런 거 재밌잖아 진짜 잘하면은 그냥 지겨워 지겨워 한 번씩 잡혀주고 막 SOS도 좀 극적으로 좀 구출해내주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야지 갑자기 막 코난처럼 막 진짜 막 스토리도 막 추리해 나가면서 갑자기 빙의해서 막 천재처럼 막 게임도 잘해야 되고 막 못했다가 잘했다가 강약중강약 어 잠깐만 사샤가 사샤 밑에 있는데 잠깐만 야 빨리 다 죽여버려 이렇게 뭉치면 사샤 잡힐 수 있어 사샤 B급 여자여서 어 등급이 여기 B급이란 얘기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저한테는 B급 B급이지만 저한테는 S등급입니다 사샤만큼은 구해야돼 됐어 어 아르민? 아르민 르민이 무조건 구해야돼 르민이 템 개줘 르민이 무조건 구해야돼 자 르민이 구하러 가자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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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못던네 저 진짜 음식에 대한 의지 맘에 들어요 자 아르민이 밟히고 있네 어 철퇴 들어갑니다 철퇴 스포 철퇴 들어갑니다 어 근데 내가 저 여기도 내가 게임하기 전에 추돈했던거였는데 눈물잼 좋았어 아르밍 날 믿고 따라와라 어 뭐야 누구 여자 목소리야 사샤야 바로 메인 미션 해버려 진격의 거인도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어 헤드바이 데일라이트나 이볼부처럼 한명이 괴물을 하고 네명이 플레이를 하는거야 그러면 내가 괴물을 해가지고 사람들 고통줄테네 어 SOS 뭐야 조심해라 어 뭐 먹는데 어 우리 동료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구해 그렇지 어 거인이 엄청 강한 놈으로 나와야지 약간 여성 거인처럼 나와야지 여자 거인처럼 중보스 떴다 중보스 자 르민 자 르민 르민아 르민아 나 나 템좀 줘 넌 올라올거야 넌 나에게 템을 주로해잖아 르민아 그렇지 역시 르민이 와 진짜 착하다 아 현실에서 르민이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 돈 좀 벌게 하게 컷 컷 개딴딴해 쉴 새 움직여야 돼 안그러면 잡힌다 또 다리 하나 무너뜨리고요 4천 그렇지 데미 좋아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어 어 뭐야 이걸 어떻게 잡아 이러면 말도 안 돼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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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오 오 거의 다 깼어 크로아치 아 실수 자 왼쪽 팔부터 어어어 어어어 됐어 오른쪽 팔 어 정신없어 이거 뭐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깰 수 있어요 어 어 르민아 블레이드 땡큐 사스 가 르민이 르민이 이래서 구해야돼 그렇지 얘 지금 완전 누워만있죠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보 어우 야 미친냐 먹방당하는줄 얼굴로만 먹는다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르민이는 도라엘몽이야 두머니가 엄청 넓은거 같아 마이타이 타지않아 마이타이 타지않아 오우 됐어 템좀 먹고가자 어우 여기서 딱 두명이 딱 죽어있네 기념사진암만 하나 둘 셋 김치 아 미친 아 르민아 아 나 르민이가 꼭 사진찍을 때 꼭 이런애들이 있어 아